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도 대박입니다. 정말 챗GPT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기능이 어마무시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소개해드릴 주제는 바로 PDF를 챗GPT 학습시키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회가입니다. 지난번 챗GPT로 정말 돈을 벌 수 있나 라는 영상을 시작으로 챗GPT로 수익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컨텐츠를 제작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도 대박입니다. 정말 챗GPT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기능이 어마무시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소개해드릴 주제는 바로 PDF를 챗GPT 학습시키기입니다. 며칠 전 소개해드린 영상이 있는데 왜 또 소개하냐구요? PDF를 학습시키는 다양한 툴들이 있는데 챗PDF는 최근에 유료로 바뀌면서 사용도가 줄어들긴 하였지만 제가 오늘 영상을 소개하기 전까지는 PDF를 학습시키기에는 챗PDF가 굉장히 유용한 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릴 서비스도 진짜 대단합니다. 심지어 무료입니다. PDF를 학습시키는 다양한 툴들 중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뉴빙입니다. 뉴빙을 현재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PDF 요약이 가능하다고? 라고 물음을 가지실 텐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따라하시면 놀라운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으시게 될 겁니다. 기존 툴들에서 단순히 PDF를 요약하는 기능 외에 PDF 내용을 기반으로 질문하거나 단어를 찾거나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소개해드리겠지만 뉴빙만의 PDF로 활용한 기능이 있어 이 기능 때문에 PDF 요약이나 학습을 시킬 때 뉴빙을 활용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빙챗의 PDF 파일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선 브라우저가 최신 버전이어야 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빙 심볼 옆에 점 세 개를 클릭하신 후 하단에 설정을 들어가 주세요. 이 페이지에서 왼쪽 하단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정보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 돼 있으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될 겁니다. 그런 다음 다시 시작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뉴빙의 PDF를 인식할 수 있도록 기본 세팅이 끝난 겁니다. 기본 브라우저가 엣지로 되어 있으면 PDF 파일을 실행시키면 바로 엣지 브라우저에서 열립니다. 그게 아니면 PDF 파일을 상단에 플러스 버튼으로 드래그 앤 드롭하시면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4월 7일날 확인해 본 기준으로 이미지로 생성된 글은 인식을 못합니다. 글자나 숫자로 되어 있는 문서 파일의 PDF 파일만 인식을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게 가장 아쉽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뉴빙의 PDF를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프롬프트를 입력할 겁니다. 여기서들 다들 PDF 파일이 인식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페이지 보이시나요? 라고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 뒤에 보이시면 한국말로 대답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빙이 가끔 영어로 변경이 되는데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그 뒤로는 한국말로 답변해 주니 편하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PDF 인식하는 거 알겠는데 뭐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채 GPT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변화되지 않았으며 이것은 오래된 한국의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사고력과 창의력 부족에서 오는 문제라고 봅니다. 앞서 뒤에서 이야기 드리겠다고 한 부분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뉴빙에 적용된 코파일럿입니다. 우리는 다행히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할지 모르더라도 알아서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할지 PDF 파일을 분석한 후 AI가 알아서 질문을 유도합니다. 이 코파일럿 기능 때문에 제가 뉴빙 등장 이후 채 GPT 활용도가 줄어든 이유입니다. 우리는 PDF 파일을 인식하여 그 글을 바탕으로 빙채색에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든 건 유튜브였는데 유튜브를 예로 들자면 전문적으로 분석된 글이라면 이 글을 바탕으로 저는 당신이 이 페이지를 학습했다고 가정하에 당신은 유튜브 마케터입니다. 전자책으로 단기간에 300만원 버는 방법이라는 컨텐츠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추천해줄 제목과 태그를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추천된 제목과 태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PDF와 관련된 다른 질문들도 뉴빙이 코파일럿으로 먼저 물어봐줘서 생각을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기능을 사용해보고 처음에 조금 놀랐습니다. 이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고 정말 엄청난 사고력 확장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환각 증색 때문에 책 GPT를 신뢰하기 어려워하신 분들이라면 이 방법 꼭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논문이나 오류가 없는 데이터라면 AI에게 학습을 시켜 그 데이터 기반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도출해내고 더 폭넓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데이터나 글들의 궁금한 부분에 대해 물어볼 수 있다는 게 개인 비서처럼 수백 페이지의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알려주니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진짜 이건 꼭 활용해보셔야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서 어떻게 채 GPT를 마케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다양하게 다뤄볼 예정이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회과였습니다.